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의 850 벼락치기에서 RC를 맡고 있는 김나래 강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벌써 RC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요 데이 14 전치사와 접속사와 접속부사편을 저희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샘은 이걸 줄여서 전접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전접부는요 파트 5 뿐만 아니라 파트 6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매회 두 문제에서 또는 네 문제까지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집중력 발휘하시면서 끝까지 잘 따라오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사실 우리 850 반을 듣는 학생들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너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습 차원으로 살짝 한번 그 포인트만 좀 잡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전치사라는 건 뭐죠?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올 수 있는 걸 전치사라고 하고요 또는 아인정트의 동명사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반면에 접속사라는 건 여러분 접속을 시켜준다 즉 주어동사와 주어동사를 연결을 시켜주는 걸 접속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은 이런 식으로 주어동사가 몇 개씩 나온다? 두 개씩 나온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토익에서는 이 전접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요? 빈칸을 뻥 앞에다가 뚫어놓고요 이 자리에 전치사 넣을래? 아니면 이 자리에 접속사 넣을래?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접을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명사가 왔다면 전사를 뒤에 주어동사까지 나왔다고 하면 접속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누가 전치사인지 누가 접속사인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 학생들 뭐 얘네들 표 굉장히 많이 봤을 거라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쌤은 좀 중요한 것들만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치사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 뒤에 명사나 아인정트의 동명사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고요 접속사표에 들어가 있는 건 당연히 주어동사가 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드링 뒤에는 명사가 올 수 있고 와일드에는 주어동사까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밑줄 한번 그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after, before, until 밑줄 한번 3개 긋겠습니다 이 밑줄 긋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 얘네들 3개는요 전사표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어요? 접속사표에도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즉 얘네들 선택지 나왔을 때는 아 전접이 둘 다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 뒤에 명사가 왔다면 전사로 받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네들 말고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사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사실 이 양보와 이유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 들어가 있는 애들은 무조건 여러분 다 숙지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양보는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전사로는 despite, inspired of 라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로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쌤은 요기에 지금 though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though가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만약에 though가족이에요 하면 얘는 뭐가 되는구나 접속사를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because of, due to, or into an account of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마다 각각이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들, 모른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모른 단어 나왔으면 여러분 각자 체크를 해주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때문에 라는 단어이고요 다음에 because, as, since, nowadays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because은 조금 익숙할 수 있지만 이 nowadays은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nowadays은 절대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조금 기억해주면 좋겠냐면 now, that, because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뭐라고요? now, that, because 이어서 기억해 두시면서 아 얘가 때문에 라는 접속사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애들 제가 세 가지 한번 뽑아왔거든요 자 while, as, since 밑줄 한번 그어둘게요 자 왜 이걸로 뽑아왔냐면 여러분 사실 얘네들은 뜻이 두 가지가 있는 애들이에요 자 우리 while은요 접속사로 동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반면에 라는 뜻도 있고요 다음에 as라는 건 전접이 둘 다 됩니다 전지사로서는 뭐뭐로서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뒤에 조금 직책이 잘 나와요 뭐 선생님으로서 as a teacher 이런 식으로 다음에 as는 접속사로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면서 뭐뭐때문에 이런 뜻이 있고요 since라는 것도 전접이 둘 다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접일 때 이후로 라는 뜻은 똑같거든요 근데 접속사로 뜻이 한 개가 더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 때문에 라는 뜻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발 since가 전지사로도 때문에 뜻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전지사로는 이후로 라는 뜻밖에 없고 접속사로 무슨 뜻이 있다? 때문에 라는 뜻이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후로 라고 들어갈 때는 since가 정말 좋아하는 동사 모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have pp 시제예요 자 have pp 뭐 뭐 해왔다 라는 현재 완료 시제랑 들어간 since는요 여러분들이 이후로 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만약에 have pp가 없다 라고 하면 그때는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어떻게 받아볼까요? 자 우리 although despite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전점을 넣는 문제는 제발 해석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둘 다 뭐 뭐 해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구조를 봐두셔야 돼요 자 구조를 봤더니 in precise contract terms의 계약 조건이라는 명사로 딱 끝나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명사 앞에는 전접 중에 뭐가 필요하고 전지사 역할이 필요하고 둘 중에 전지사는 누가 된다? despite 그렇죠 이렇게 푸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형 두 번째를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 별표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형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여러분 시간이나 조건이나 양보 접속사들은요 주어 비동사를 생략한 어떤 분사 구문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회사 가여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할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로 한다면 이라고 이제 문장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 문장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근데 영어라는 언어는요 여러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봤더니 앞에 주어인 company와 뒤에 있는 it이라는 주어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야 주어도 똑같은데 우리 그냥 주어 지울까? 지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 뒤에 i and z를 붙이면서 분사 구문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 being으로 바뀌는 순간 이런 being 솔직히 문맥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동사도 우리가 그냥 같이 생략을 조금 해줘요 그럼 여러분 if 뒤에 어떤 형태만 남겨줄 수 있다? necessary라는 형용사 형태만 이렇게 남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접사 뒤에는 이런 식으로 형용사 형태만 남겨줄 수 있구나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밑에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접속사 뒤에 분사가 남겨지는 이유 여러분 while i was editing this say 에세이를 수정하는 동안에 i noticed some errors 몇몇의 에러들을 발견했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i, i 똑같죠? 그래서 i 지워지면서 was being으로 바꿔주면서 같이 지워지립니다 그래서 while 뒤에 ing 형태의 분사만 남겨줄 수 있는 겁니다 해성은 똑같이 편집하는 동안에 가시면 돼요 만약에 was there 여기에 pp가 들어가 있었으면 여러분 당연히 어떤 모양도 가능해요? while ed라는 모양도 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걸쳐서 여러분 unless otherwise stated 라는 표현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unless 뒤에 이렇게 otherwise를 넣고 이 자리에 pp를 넣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unless otherwise stated은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랑 이렇게 기억할게요 unless otherwise pp 모양이 이렇게 잘 나오는구나 여러분 state 대신에 여러분 사실 뭐도 잘 나오냐면요 naughty라는 표현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언급되지 않는다면 또는 indicated라는 단어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언급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unless otherwise pp 기억해 두시고요 otherwise는 여러분 사실 부사이기 때문에 얘네들 두 개를 자리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unless stated otherwise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접속사대 전사 9만 또 남겨질 수가 있어요 자 너가 조용히 해야 합니다 방에서 라고 들어가 있죠 자 you, you가 똑같기 때문에 you를 지워지고요 비동사도 같이 지워지면서 while in this room 이라는 전사 9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on duty라는 이 전사 9 앞에 접사 while을 넣는 문제가 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while on duty 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시고 아 이게 분사 구문이었지 근무 중에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 잘 나오는 거 두 개 더 적어줄 테니까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on duty 라는 것도 잘 나오지만 휴가 중에 라는 표현도 굉장히 잘 나와요 while on vacation 자 다음에 또 뭐도 잘 나오냐면은 이송 중에 라는 표현에 while in transit 라는 표현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while on duty, while on vacation, while in transit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 접속사들은 그러면 축약형태 분사 구문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when 이라던가 while 이라는 접속사는요 뒤에 ing나 pp를 넣는 그런 분사 구문 축약형태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before, after 이라는 접속사는 뒤에 ing만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ing 모양을 넣구나 그 다음에 i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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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형용사만 남겨져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if, the는 형용사 또는 여러분 pp의 형태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unless랑 as 되는 여러분 절대 ing는 못 나와요 누구만 나오냐면 pp 형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unless, otherwise, pp 기억하기로 했었고요 as라는 접속사도 뒤에 pp를 잘 취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문장은 좀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as discussed, toy되었듯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as noted, 언급되었듯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unless, as 뒤에 어떤 분사를 넣는 모양이라면 여러분은 바로 pp를 선택하시면 그 문제도 우리가 3초 문제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꼭꼭꼭 화면 지금 정지해두고 얘들 지금 적어두고 가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when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었는데 주어동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ing 갈래, pp 갈래 아 이거 분사구문 추격 형태 묻는 문제구나 라고 받아들이실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ing냐 pp냐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사실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해석상 둘 다 되는 애들도 있고요 해석이라는 건 우리한테 항상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접사디 분사는 목적어 유무로 여러분이 푸시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즉 ing로 들어가면 여러분 능동이기 때문에 뒤에 을률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하지만 pp로 들어간다면 수동에 쓰였듯이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금 뒤에를 봤더니 뭐가 들어있었어요 marketing brochure 이라는 목적어가 딱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져오는 바로 능동인 ing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 유무로 ing인지 pp인지 고민을 하는 걸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 자 우리가 얘는 사실 끝판왕 여러분 접속 부사를 구별하자 하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전저뿐만 아니라 시험에선 접속 부사까지 구분하는 문제가 엄청 잘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조금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벗이라는 건 하지만이란 접속사가 많기 때문에 캘비니어 컴퓨터를 사기를 원합니다 그저 컴퓨터를 원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요 이런 암울한 문장이 나와 있는데 지금 벗이라는 어쨌든 접속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주어동사와 주어동사가 잘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같은 의미의 however를 넣으면 여러분 어 하지만 들어갔으니까 얘도 맞겠지 싶은데요 여러분 얘는 문법적으로 완전 틀린 문장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however이라는 건 여러분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 부사인 애입니다 자 접속 부사란 도대체 뭐냐면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품사는 부사인 애들이에요 그 때문에 이 접속 부사는 절대 접사처럼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 자리에 들어가야 되냐 무조건 부사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이다라는 거야 쌤이 수업할 때 항상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호박 고구마 이거 호박이요 고구마요 고구마잖아요 그쵸 호랑나비 호랑이요 나비요 나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접속 부사라는 건 뭐다 부사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사 자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앞에 마침표 찍고요 그쵸 부사처럼 콤마를 붙이고 완벽한 절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사라는 거는 완벽한 절 앞에 콤마 붙인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접속 부사 옆에는 이렇게 콤마가 들어간다는 포인트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가 이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이 접속 부사를 먼저 보고 이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접속 부사 여러분의 교과서 표를 보시면 엄청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모르는 접속 부사가 있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들어간다라고 있었어요 쌤은 여기서도 중요한 애들만 뽑아온 겁니다 자 우리 never the less, nonetheless, even so, still, yes은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still과 yes은 여전히 아직이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콤마가 붙으면 여러분 얘가 대조의 그 부사 뜻이 있어요 다음에 게다가라는 표현에 above or, likewise, in addition, additionally, besides, what is more 이런 애들은 다 게다가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인과라는 거는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therefore does as a result accordingly 그에 따라 그래서 그럼으로 그에 따라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은 여러분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은 이렇게 중요한 것들 뽑아왔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꼭꼭 스스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줘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선택지가 although never the less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해석부터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해석이 둘 다 뭐뭐 해도 불구하고 오니까 절대 해석으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를 파악을 한다? 구조부터 뭐부터? 구조부터 자 그러면 구조를 봤더니 지금 주어, 동사 딱 들어가 있었고요 콤마가 들어가 있었고 주어, 동사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사 두 개를 가져오는 무슨 역할이 필요하다? 접속사의 역할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둘 중에 접사가 누군지 여러분이 1초 만에 파악이 될 정도로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접사 누구였었을까? 그렇죠 도우가족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although 정답 체크해 두시고요 여러분 만약에 구조 파악을 했는데 선택지 접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를 하시면 되냐면 해석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바로 이제 고난이도 실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페이지 182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82페이지를 보시고요 저희 2번부터 들어가도록 할 거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ABCD 딱 선택지를 봤어요 아 내가 해석부터 해야 된다 아니다? 아니다 구조부터 볼 건데 어차피 ABCD가 죄다 접속사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니에 다를까 여기 주어 나와 있었고 동사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딱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자리는 어쨌든 접속사 자리가 맞습니다 근데 선택지가 죄다 접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를 해야 되죠? 그래요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뜻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even if라는 건 도우가족이었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weather라는 거는 뭐냐면은 명사절 접속사라고 해서 뒤에 or not을 또 잘 붙여오는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while은요 동안의 반면에 다음에 so that은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천천히 한번 넣어가 볼게요 자 commercial mortgage lender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mortgage라는 단어 어려우시면 체크해 두세요 대출이란 뜻입니다 자 상업적인 대출을 해주는 그 기관이요 주장을 하기를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home buyers, 그 주택 구매자들이요 carry out a building survey, building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뭐에 관해서? 그 건물에 관해서 그 다음에 위험을 피하다 하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따라오셨어요? 어떤 게 조금 어울릴까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so that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so that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더 보충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so that은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접속사이고요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in order that이라는 애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so that과 in order that은 둘 다 접속사로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sv라는 거 쓴 거는 당연히 뒤에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절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자 선택지를 봤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그쵸? 자 전혀 모르겠을 때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구조부터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주어동사 한번 체크해 볼게요 construction, 건물, 건설, 그죠? proceeding 진행을 하고 있구나 빠르게 그 다음에 dash이 딱 들어가 있었고 summer is라는 주어동사가 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동사가 몇 개씩 나왔죠? 두 개씩 나왔잖아요 우리가 한 문자에서 이렇게 동사가 두 개씩 뜬금없이 나올 수는 없어요 무슨 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접속사의 역할이 필요해요 근데 선택지를 봤을 때 사실 접속사가 1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 뒤에 dash이란 애랑 딱 어울리는 접속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걔가 누구였었다? 그렇죠 now dash이었죠 여러분 now dash은요 제가 어떻게 같이 기억하자 now that because 한 번 더 now that because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서 as since one of the 같은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정답 바로 C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5번 갑시다 자 5번에서도 abcd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빈칸 뒤 구조부터 볼 건데 ing 형태에 딱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콤마 딱 적혀져 있었고 동사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ing를 뒤에 가지고 올 수 없는 것부터 저희가 천천히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if는 분사금으로 쓰일 때는 형용사나 pp 형태만 가져오지 ing 형태에 취할 수 없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how라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명사절 접속사로서 되게 완벽한 절이 와야 되지 이런 ing가 올 수가 없습니다 또는 how to 라는 애들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b번에 when이냐 during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학생들 만약에 during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봅시다 자 여기서 뭐를 묻는 문제였냐면 when ing when pp 기억나시죠 접속사 중에서도 ing나 pp로 쓸 수 있는 분사 구문 그래서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는 저는 바로 몇 번 b번이었었고요 선생님 during도 전지사인데 왜 ing 못 가지고 옵니까?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during은 진짜 진짜 특이해요 전지사긴 전지사인데 뒤에 동명사 형태가 아니라 무조건 명사 형태만 가지고 오는 전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ng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while이란에도 이렇게 ing pp 형태로 잘 쓰기로 했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서를 제출할 때 있잖아 모든 필수적인 문서들이 첨부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6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6번의 선택지를 봤습니다 전접부를 넣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도 뭐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먼저 구조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자 구조를 봤더니 Renovation work라는 주어가 딱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is의 동사 들어가 있었고 콤마 찍혀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어 그 뒤에 동사 딱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해 주는 무슨 역할이? 접속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선택지를 봤을 때 여러분 b번에 usually는 부사예요 then라는 거 그때라는 부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몇 번 몇 번으로 a번과 d번으로 줄여주겠죠 자 우리 though 가족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었고요 now that 어떻게 기억한다 다시 한번 now that because 그렇죠? 이제 여러분 다 외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얘네들 해석을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석합시다 개조공사 업무가 완료하다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요 제공합니다 after school, 방과 후라던가 다른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사실 이 문장을 봤을 때 역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아 그러면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라는 게 어울리겠네요 그래서 정답 바로 d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 다시 볼게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있었고요 now that, because, as, since 이렇게 네 개 같이 또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바로 8번 들어가도록 할까요? 볼게요 ABCD 딱 보는 순간 내가 또 눈치를 채 줘야겠죠 아 이게 또 전접을 넣는 문제이구나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전접을 넣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앞뒤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demand for 이라는 뭐뭐에 대한 수요 주어 나와 있었고 has 동사 체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ales라는 판매 주어 나오면서 have been 이라는 동사 체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주동주동 연결해 주는 이 자리 무슨 자리가 필요하겠다? 그럼요 접속사 자리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제가 1초 만에 전접부를 가릴 정도로 많이 외워두라고 했었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접속사가 아니네 지워볼게요 despite라는 전치사 지워지고 그 다음에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전접부 중에 우리 누구? 부사를 지워지고 그러면 이제 in order that과 because를 남겨놨습니다 자 우리 in order that 무슨 뜻이었죠?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었어요 because는 여러분이 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석을 조금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demand for 뭐뭐에 대한 수요냐면 natural rubber 그 천연 고무에 대한 수요가요 earth show 또한 tremendously 상당하게 감소를 했대요 자 세일스 뭐에 대한 판매냐면요 new automobile 자동차 여러분 새로운 자동차의 판매가요 20%까지 감소했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해 봤을 때 자동차의 판매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 천연 고무에 대한 수요 또한 감소했습니다 이게 어울리겠네요 그래서 정답 바로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in order that과 누구는 똑같다? so that은 똑같다 라고 했던 것도 여러분이 다시 봐 주시고요 이들 두 개 무조건 연결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문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시죠 여러분 선택지를 딱 봤더니 여기서도 뭐가 나와 있어요 아 또 전접을 넣는 문제이구나 그럼 우리가 또 구조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신객들이 make carry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y 들어와 있었고요 can fit 이란 동사가 딱 들어가 있었다 아 그러면 또 주동주동 연결하는 무슨 역할이 접속사 역할이 이 자리에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선택지를 좀 가볼게요 왜냐면 조금 어색할 수 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자 여기 뭐가 있냐면 provided that 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요 우리가 if라는 뜻의 ~~라면 이라는 접속사에요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그 다음에 as though라는 것도 마치 ~~인 것처럼 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a번 b번 가능하구요 c번의 in fact라는 표현은 여러분 사실은 이라는 표현의 부사에요 그렇기 때문에 콤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rather than 이라는 거는 ~~라기보다는 이라는 표현이구요 우선 접속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d번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라면인지 아니면 마치 ~~인 것처럼인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승객들이요 들고 다닐 수 있대요 몇 개의 spare pairs 여분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뭐로 여러분 그들의 객실 수화물로요 몇 개의 여분들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they can fit 그것이 맞다 라고 들어가 있고요 1리터 플라스틱백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1리터에 그 플라스틱백에 맞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 마치 ~~인 것처럼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리터 플라스틱백에 그것이 맞는다면 여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의 정답 a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단어들 조금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이거 진짜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 별표를 한번 치면서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 provided that이라던가 providing that은요 절대 제공하더라는 뜻이 아니에요 ~~라면이라는 if의 뜻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때 that은 우리가 생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provided, providing 이렇게 쓰면서 뒤에 만약에 갑자기 주어동사 나왔다 그땐 여러분은 ~~라면이라는 if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s do는요 여러분 그냥 쌤이 좀 팁을 더 첨가를 하자면 사실 얘는 선택지에는 많이 나오는데 정답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as do는 as if가 나왔다면 어쨌든 접속사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오답 처리할 수 있으니까 얘가 마치 ~~인 것처럼 이란 뜻이 있구나 그 다음에 rather than은 여러분 약간 비교급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뒤에는 명사라던가 동사라던가 ing 형태가 조금 잘 나와요 그래서 ~~라기 보다는 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어쨌든 뒤에 절은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얘네들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a,b,c,d 갔어요 다 뭐가 나왔었어요? 어 요것도 접속사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우리 한번 얘네들 구조부터 볼게요 if you have a caches 질문이 있다면 ask them 물어보세요 그쵸? 미팅 들어와 있었고요 your manager can 이라는 주어동사가 또 한 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동사 두 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자리 무슨 역할이 필요하다? 접속사 역할이 또 필요하겠죠? 자 선대지를 갈 건데 여러분 a번에 butlerso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거 뭐랑 짝꿍이죠? 여러분 맞아요 나룻니 여러분 얘는 짝꿍이 있는 상관 접속사이기 때문에 나룻니 a,butlerso,b a 뿐만 아니라 b도 라는 해석으로 앞에는 나룻니라는 단어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나룻니가 읍서없어 그 다음에 a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because of 여러분 오브로 끝났어요 전사죠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so that 뭐뭐하기 위해서 접속사 맞고요 such as는 뭐뭐처럼 이란 전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네요 몇 번 c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제발 구조부터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너가 질문이 있잖아 미팅 전에 물어봐줘 너의 매니저가 can ample time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쵸? 이렇게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14번 갈게요 여러분 14번에서도요 a,b,c,d 또 뭐가 나왔어요? 전접부 이런 선택지를 진짜 많이 본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구조부터 또 보겠죠 자 유른료라는 주어 동사 들어가 있으면서 콤마가 찍히면서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겠다 접속사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 빠르게 한번 쳐내볼까요 여러분 인스파이로브는 전접부 중에 누구다 전치사 even if는 도우가 좋으니까 남겨두고 more over라는 거는 게다가 라는 부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meanwhile 그동안에라는 얘도 부사입니다 땅땅 쳐내면서 정답 바로 몇 번으로 b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인스파이로브라 even if는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해석을 하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는 접속사고 누구는 전치사다 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15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너무나 지급다 진짜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쵸 여러분 봐봐요 이거 우리가 독학을 하면은 독학한 학생들이 이걸 대단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although 나왔고 despite 나왔고 however 나왔고 never do less 나왔으니까 이거 죄다 또 뭐 뭐 해도 불구하고인데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이렇게 막 고민을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 구조부터 보주자 자 drastic reduction 이라는 표현에 주어 나와 있었고요 was 이라는 동사 들어가 있었고 회사가 겪었다 라는 동사가 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무슨 역할이 필요하다 접속사가 이 자리에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빠르게 한번 또 골라보도록 할게요 와 도우가족이네 접속사 맞죠 despite 는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가 좋아야 되고요 however 가 nevertheless 는 둘 다 부사이기 때문에 쳐 내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바로 although 이렇게 a 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이거 잠깐만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조금 넣어보도록 할까요 drast reduction 들어가 있었습니다 급격한 감소란 뜻이요 급격한 감소가 was modified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회사가 겪었습니다 net loss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net 이라는 표현은요 순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순이익 할 때 우리가 net inco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 손실이 이만큼이나 나섰음에도 불구하고요 급격한 간소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when 들어가 있었다 자 여러분 when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거 또 주어 동사 넣는 문제인가 했더니 abcd가 동사의 모양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이러면 여기서 딱 눈치를 쳐야죠 뭐를 묻는 문제구나 아 when ing when pp를 넣는 문제였구나 그럼 여러분 ing pp 형태로 지금 b번 c번 들어갈 건데 내가 해석을 하기보다는 뭘로 파악한다? 그럼요 목적어 유무부터 파악을 해보자 자 여러분 뒤에 지금 2가 딱 들어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선생님 저는요 ask를 분명히 투부정사편에서 배웠을 때 ask to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 뭐 능동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에 asking to 라고 들어갔을 때 그러면 요청할 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뭐뭇을 요청하다 할 때 to do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붙어 줘야 되는데 목적어는 없었고 지금 뭐가 있어요? by라는 전치자구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동의 의미를 지닌 누가 정답이다? b번이 정답이고요 해석을 해보셔도 여러분 그 경찰에 의해서 요청 받았을 때 너가 제시하지 않는다면 뭐를? 너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너가 티켓을 발부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해석상도 어쨌든 pp가 어울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 다시 모양 봐주시면서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8번 가겠습니다 자 18번에서도요 지금 빈칸에 전접부 나와 있었고요 빈칸 뒤를 봤더니 ing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콤마까지 동사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ing 앞에 뭘 넣는 문제구나 전치사를 이번엔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자 선택지를 갔을 때 여러분 전치사 눈에 딱 보일까요? 누구누구 있을까요? despite와 regarding 이란 표현이 있고요 얘네들은 두 개는 둘 다 부사이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어떤 해석의 차이점이 있는지 볼게요 자 뭐 despite는 알 것 같은데 여러분 regarding에다 우리 별표 한번 칠게요 선생님 regarding은 또 뭔가요? 야 regarding은 뭐냐면 여러분 i-n 정태의 사실 전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이렇게 명사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얘는 뭐뭐에 관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자 관하여인지 뭐뭐에도 불구하고인지 한번 볼게요 suffering from shortage of construction equipment 장비 부족에 겪었다 그죠? 그 다음에 work crew 그 직원들이요 work complete 끝낼 수 있었대요 어? 뭔가 플러스적인 내용이고 얘는 short이니까 부족이니까 마이너스적인 내용이 나왔네요 끝낼 수 있었대요 paving 그 도로를 포장하는 것을 in time 제 시간에 그럼 여러분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에서는 플러스적인 나왔으니까 역접의 의미를 지닌 전치사 누가 정답이다? 그렇죠 despite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에도 불구하고요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요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regarding 조금 더 보충 설명할게요 그럼 regarding 말고도요 ING 모양 전치사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걔 다 적을게요 concerning pertaining to 입니다 다 뭐뭐에 관하여란 전치사에요 한 번만 쌤이랑 같이 읽어볼까요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 다시 한번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 나왔을 때는 전치사구나 좋아요 자 그럼 우리 2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ABCD 또 전접부 나와 있었어요 자 빈칸 뒤에 ING 딱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도 무슨 자리 전치사를 선택하는 문제이구나 첫 넷째를 가볼게요 여러분 given deck 들어가 있는데 요거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얘는 접속사입니다 뭐뭐를 고려해 봤을 때 그럼 얘는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일 오브 전치사 맞고요 그 다음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부사이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due to 때문에라는 전치사가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 대신해냐 아니면 때문에냐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쌤은 요 20번 문제 해석이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천천히 가보죠 뭐 자 full time jobs 정규직이에요 여러분 꽉꽉 채워서 일을 하는 거니까 자 정규직을 구한대요 음 그렇구나 그 다음에 qualified applicants 자격 있는 지원자들을 reassessing 재평가를 합니다 그들의 기대체 내에서 재평가를 하고요 뭐를 고려하고 있냐면은 take internship internship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포인트를 좀 잡자면 사실 internship이라는 요 단어랑 full time job이라는 요 단어랑 어때요? 반대죠 internship 정규직 이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반대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의 정답 바로 b번이었었고요 정규직을 구한다기 보다는 internship을 고려한다 요렇게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보충설명 들어가죠 여러분 자 given that 이라는 표현과 constraint that 은요 여러분 접속사로써 뭐뭐 쓸 고려해 봤을 때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that 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given constraint 이라는 단어는요 뒤에 절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자면 given과 constraint 자체는 여러분 전치사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that 이 붙으면 접속사로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스타르 오브랑 여러분 쟤는 인스타르를 잠깐만 비교를 좀 해 볼게요 여러분 얘네들 둘 다 뜻은 대신 해거든요 근데 조심할 거 오브가 붙으면 전치사에요 하지만 오브가 빠지면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르 오브 뒤에는 명사 올 수 있지만 인스타드 뒤에는 명사가 올 수가 없으니까 이 두 개 헷갈려 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실전 모의고사 페이지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페이지는요 274페이지에 1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문제 아직 안 풀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샘프리로 들어가도록 하죠 볼게요 자 ABCD 딱 선택지 보는 순간 여러분 뭐를 본다 구조를 봐줘야겠다 Our sales goals 우리 판매 목표가 seem to 주어 동사 나와있었고 콤마가 찍혀져 있었고요 we라는 주어 들어와있었고 need라는 동사 들어와있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뭔 역할이 필요하겠다 접속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선택지를 가보면서 여러분 전접부 빠르게 입으로 한번 내붙으면서 가볼까요 자 인스파이 로브 전치사, 접사, 부사 전접부 중에 누구? 전치사 perfect even if 는요 전접부 중에 접속사 좋습니다 despite 는 전접부 중에 우리 누구? 전치사 as도어는요 전접부 중에 접속사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접속사 이렇게 나눠놨고요 우리 B번과 D번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우리 판매 목표가요 seem to have been retreated sooner than we expected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빠르게 도달한 것처럼 보인대요 그 다음에 we need to wait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모든 데이터가 collected 수집이 되고 analyzed 분석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뭐예요 우리 목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데이터가 요 분석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어울리겠죠 정답 바로 B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쌤이 아까 했던 말 기억나세요 As though As though 선택지는 되게 잘 나오는데 정답으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좀 눈치를 채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얘네들 128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8번에서도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봤을 때 조금 멘붕이 올 수 있어요 이게 뭐를 도대체 묻는 문제지 자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것 조금 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주어동사 이렇게 이제 나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콤마가 딱 찍혀져 있었고 빈 카드에 ing가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while 냅두고 then 여러분 then이라는 거는 비교급이랑 같이 쓰이는 표현으로 then 앞에는 more이라던가 er이라던가 이런 것 같이 붙어 줘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then은 절대 단독사용 불가 그 다음에 also라는 거는 게다가 또한이란 부사이고 그 다음에 more over 이라는 표현도 게다가 부사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쌤 이게 부사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 두 개는 여러분 뜻이 어때요 똑같죠 자 우리 토익에서 정답은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뜻이 똑같은 애들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몇 번으로 a번 이렇게 약간 꼼수로 풀어 써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문법 설명을 해 줘야겠죠 여러분 자 우리 while의 ing가 나왔어요 이거 뭐를 묻는 문제 여러분 접수에 그 분사 구문을 넣는 문제였었죠 그래서 while의 ing나 while의 pp가 나올 수 있었구나 그걸 넣는 문제였었고요 해석하면서 오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문화의 그 변화가요 enable 또 나왔네 enable a to do 직원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그죠 아 조직문화의 변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줬구나 근데 뭐 하면서 여러분 boosting 증가시켜 주면서 뭐를요 생산성과 그 직원들의 참여를 증가시켜 주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콕콕 박아뒀잖아요 근데 전접부는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토이셜에서 굉장히 빈출로 많이 나오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시간을 내셔 가지고 암기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당신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 안녕